할 리 없다 뭔가 더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뒤져보니까 그게 단 것 같더라구요 미라 신 같은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제 생각에 그거는 그냥 다크 소울 패럴디만 한 것 같아요 내용도 그렇게 그 데드 리퀸스는 언제쯤 볼 수 있는 건지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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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역시 마감이야 날 구했어 야 이리와 어디가? 그래 가면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어림도 없지 와 근데 진짜 옐라인 이제 못 올리지? 올릴 게 없네 힘을 올릴까 계속? 체력을 올릴 수 있게 가자 가자 이리와라 넌 내꺼다 어디갔어? 아 자동전투하면 도망가나? 그래도 두 명이나 레버패스니까 경계병 아이수터 25 8 됐어 됐어 파렌티스 28 야 너도 28이야? 야 무시무시하다 잔단한 몸 너는 한손이었지? 가자 파렌티스 알라엔 유미라 유미라 야 3대장이야 제레무스 제레무스는 좀 아닌가? 걔 좀 많이 딸리지 이렇게 많이 왔다갔다 거리는데 공격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음식을 사서 음식을 사서 아 역시 관광지야 장난 아니야 무기 아 장변기만 아니면 얼마나 좋을까 양손이라고 써있는데 장변기가 오른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진짜 오랜만에? 아냐아냐아냐아냐 허... 아 내가 왜 일로 왔어 병사 모아서 칩시다 어디가 됐던 노르드가 저한테 시비 걸 만큼 강하진 않네요 백이요? 한명? 한명이라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상품 상품 좋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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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명 어어 좋아요 이제 티스미어에서 다 모을 것 같은데 남은건 술탄? 그래 야 장갑에 대한 원한 잠시 접어두마 노르드 뒤졌다 넌 어우야 또 도적이야? 야 맛집이구나 여기 술탄이 살았네요 제왕으로부터 우리 킴국의 제왕으로부터 살아남았네 노르드다 다음은 노르드를 멸망시키고 노르드 병살 다 쓰겠다 기대는구만 노르드 노르드 허스칼로 공성전을 하면은 로독도 비빌 수 있지 벨루카를 다시 해소했으니까요 로독이 로독 병사로 채워져 있겠죠 로독이 이렇게 허어 와 근데 진짜 게임 끝날 때까지 방금 위험 갑자기 안 나오나보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5명? 5명? 지지하는데? 너무 갑자기 저렴해진거 아니야? 우슬룸 가서 남은거 어 좋아 갑시다 상품 단련된 대형검 컷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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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경보병 노르드인데 노르드가 방패가 전신을 덮기 때문에 방어술도 높고 역시 붙어서 싸우는 게 낫겠네요 노르드는 또 그지가 제약한 백이요 근이병으로 잡겠습니다 뭐야 너희 어쭈? 케르지트야? 잘가 다음 생에 보자 들어가 아 맞다 너희 영주군이었지? 도적인 줄 알았다 야 케르지트가 말을 안 탄다니 단파도 없는 붕어빵이지 밀어놔 말없는 증기스칸 너는 내가 가져가겠어 영광으로 생각해 쟤는 알아서 잡고 쟤는 노르드 오늘 끝이다 노르드 오늘로 끝났다 너는 쿠누다 먼저 해치운다 쿠누다 먼저 쿠누다 먼저 쿠누다가 먼저다 전문검서 경보병 경보병 도적했으니까 그래도 들을게 양심 없다 쿠누다 경보병 루시 슈 광병 루시 도적 도적 어두워 야아아아 미쳤어 내 병사보다 허스칼이 많아 아 왜 이렇게 좀 티어가 높으면 육성이 안되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너무 많잖아 잠깐 자자자자 자자자자 그래 이렇게 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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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못 잘못 잘못했어 자동맞게 아니라고 자동맞게 아니 아야야야야 다시 리 침구의 공격은 두번 분다 뭐야 폭풍은 두번 친다 간다 따라와 나머지는 들어가고 아까랑 똑같이 다 들어가고 궁병만 여기서 대기한다 할 수 있어 자동맞게 아니니까 확실히 힘드네 허스칼은 너무 빨라 더 던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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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가랑 같은 방향으로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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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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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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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두 번 불었으면 됐잖아 그만 불자고 갈게 쳐야겠다 디딤 가서 쳐야지 전문 검사 좀 줘 아 너희라도 와 고기 치즈 야 부짐하다 고기 치즈라니 아 순간적으로 설렀다 진짜 진심 첫 번째 판금 갑시 있는 거 보고 아 진짜 설렀다 순간적으로 명공이 한 손 반 검? 데미지 40? 한 손 검이? 이게 뭐야? 괴물은 뭐야? 거미? 한 손 거미? 아 찌르기 땜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써 안 써 아아 아깝다 도끼 한 45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쯧 고른다 고른다 아 서슥할 땜에 제가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너무 너무 네 병사들이 불쌍해요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열어야 되는데 공병이 많은 일 열일 해주네 그나마 공병만 여기 대기 공병만 여기 대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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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그렇게 어떤 어디서 그렇게 뛰어오을 생각을 했어? 어우 야 도끼 다 던지는 것 봐 개밑상 자 간다 정확하게 어우 좋아 풀피로 입성 길을 열면 안 되지 들어간다 좀 밝으니까 더 셀 거예요 제가 야맹증 때문에 못 싸운 거예요 공격 방향이 안 보였어요 사실 뻥이고 그냥 실력입니다 어 좋아 어 좋아 어 야 한 번에 누워야지 공병정도는 차머리라고 잡는다 아 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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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칼 들었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오 야 아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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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씨 아우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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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싸운다 니들 아까 멀티에서 만난 몇 명보다 센데? 일단 다 잡는다 다 잡는다 뒤를 쳐야지 뒤를 뒤를 치면 아무리 강해도 죽을 수밖에 없지 뒤통수 맞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저기 뭔가 끔찍한 캡틴 아메리카들이 오고 있는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신경 쓰면 지는 거예요 전 제 할 일만 하면 돼요 진짜 미쳤나봐 너무 쎄 킵틴 아메리카 자네들 뒤 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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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 한 번씩 한 대씩 맞고 가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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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들이 다 밑에 가있구만 아 뭐야 어 자꾸 자꾸 사기 자꾸 사기 칠라 그래 1대1로 졌으면 나 이거 접을 뻔했어 됐어 10명 남았자 10명 남았다고? 아니 씨 열어 오픈 뭐야 프라벤? 장관없어 열어 군사리 이끈다 제가 다 안 지었었나요? 설마? 염색소를 그리고 몇 개 친밀투템 못 지었는데 내 땅 됐으니까 지을 수 있겠구나 가자 진짜 얘를 잡고 분명 저쪽에서 앉은 데가 많았는데 돌아보죠 다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압류된 게 하나니까 분명 저거 바다 쪽에 있는 도시는 안 돼 있어요 프라벤만 됐으니까 압류가 압류가 염색소를 다 안 지웠다니 장사야말로 전쟁의 미천인 것을 호위병 내놔 농부 내놔 농부 내놔 농민 내놔 검.. 검사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파스칼 필요없어 여기 우리 도시 두 개 인 멤버 있잖아요 두 도시 멤버 두 도시 멤버 두 도시 멤버 자네한테 줍니다 크루 달씨 어 노르드 legislators 좋아요 노르든 노르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노르든엔 노르든 아니겠스 가자 설마 내 수령이 지금 우르베이 언제 약탄하셨대 개 양아치님들이 자네들 같은 경우에 경보병이 좋겠어 중보병이 좋겠어 검사가 좋겠어 가자 방금 상품 어우, 철 싸요 아, 나 지금 이거 보러 온 게 아니지? 일주일 예산 들어가서 형, 제가 땅이 없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레이바디는 있고 이 쪽 동네는 이 쪽 동네는 다 있고요 이카무로 쪽 이카무로 툴가 나라, 할마 이런 거 디림 가자 확인하자 디림은 있던 걸로 기억이 났어요 스쿠다 스쿠다성 내가 가서 막아줘야 되잖아 그럼 가자 스쿠다성 스쿠다성 가서 비켜 어딨어 어딨어 그래 쿠르다이 쿠르다이 막, 쿠르다이 막으니까 디딤은 샀을 테고 한번 가서 확인만 해보자 내 무역의 빈틈 따위는 용서할 수 없어 대륙이 내 것이다 안녕? 오랜만이다 야, 얼마만이냐? 아아, 그래? 있었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죠 할마 나라 먼저 가 이렇게 보는 사이에 병중도 쎄지고 괴물같은 노르도 써야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모아야되요 최고티어가 돼도 비비기 어렵기 때문에 거리로 가서 아, 근데 병중에 이렇게 단계가, 단계라는 게 있는데 너무 최고티어만 두면 어떻게 뚫려고 아무리 플레이타임이 길어져도 그렇지 저기, 우리 저 아저씨 어디 계시나? 여기? 자네들 저 어디 계시나? 진짜 없어? 공방을 사겠다 공방을 공방을 사겠다? 공방을 사겠다 공방을? 나는 산다 공방을 어디 있어? 진짜 진짜로 짜루짜루 여기 계시네 바로 옆에 계시면 어떡해요 숨어있는 줄 알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